한 체외 진단기기 개발업체가 3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전라남도에 기부했습니다. SD바이오센서가 지난달 28일 3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 3만 개를 전라남도에 기탁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진단키트는 신속 항원 검사용으로 지난해 9월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15분 안에 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취약시설 등에서 선별 검사용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